안녕하세요 혜용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번 영상 때 만명 이벤트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제가 살짝 충격을 좀 받았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부담감도 늘어났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엄청난 걸 준비를 해서 구독자분들을 충격받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정말 큰 맘 먹고 준비했습니다 비록 제가 수익은 얼마 안나오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저 뒤에 컴퓨터 본체 보이시나요?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250만원대 게이밍피스입니다 수익금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첫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Q&A와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그럼 컴퓨터 사양이 궁금하겠죠? 이렇게 거의 모든 게임 풀옵션이 가능한 옵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난 게임을 안하는데 이런 분들도 편집용 디자인용 모두 버벅임 없이 커버가 모두 가능한 컴퓨터입니다 게다가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어로스 브랜드로 특별히 풀세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컴퓨터인데요 전 커세어셋을 했지만 솔직히 저도 갖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한 게이밍피스입니다 여러 명을 줄까 한 명에게 최고의 행복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꼭 최대한 많이 주는 이벤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게이밍피스를 한 명 초점에서 드리고요 너무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을 추가로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에코 키보드 K8801개, K9101개, 로케카인 120 에이모 마우스 1개, 로그 글라디오스 2 코어 마우스 1개, 에코 블루투스 이어폰 230 1개 자 이렇게 총 6개 상품을 모두 랜덤 추첨해서 드릴 거고요 이벤트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22일 자정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3일 댓글 답변과 고정 댓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확인 후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되고요 발표 후 일주일 동안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이벤트로 2월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게이밍피스의 경우에는 구독 확인이 꼭 필요한 만큼 발표되는 날 하루는 구독 공개 여부도 꼭 공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 공개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번에는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고 진행이 되고요 회용TV 구독자여야 하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 내용에 하고 싶은 말과 참여 단어만 추가되면 이벤트 참여로 인정됩니다 첫 Q&A 영상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어도 최대한 답변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복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좋아요가 많이 찍힌 댓글 위주로 우선 답변해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이 많아서 아주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최대한 저만의 스타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회용TV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